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2,500선 그래도 유지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출산 관련주와 관련해서 공략주 받아보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진 지 좀 됐죠. 최근에는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지면서 기록을 또 세웠고요. OECD 국가 가운데서 꼴찌라는 오명은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어린이 수가 40만 명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국가 소멸까지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한 대책도 상당히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생각을 조금 비틀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공부해보겠고요. 오늘도 전문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분께 한 가지 좀 오늘은 처음부터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아이들 좋아하시나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귀엽잖아요.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한 3살에서 7살? 7살 정도?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조카가 한 명 있어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주 그냥 집에 있으면 와가지고 앵기는데 밖에 나가면 제가 아빠인 줄 알아요. 너무나 뚝 닮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쁘는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2050년, 206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엄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도 오늘 체크를 해볼 건데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오기 전에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렸죠. 여러분 11월 13일서부터 11월 말까지 누적 수익률이 몇 프로였고요. 우리 12월달 스타트 너무나 좋게 끊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매매할게요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상승하는 종목이 또 나왔어요. 인트론바이오, 우리 함께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지금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동으로 공부하셨던 대로 매도 설정하셨던 분들 지금 수익 다 챙기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핫네트, 계속적으로 우리 수익 내고 추격 들어가고 수익 내고 추격 들어가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골 우려 먹듯이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메가엔디 또한 같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생방송 보셨죠? 그 생방송에서 제가 따로 올려드렸던 그 생방송에서 관련 종목 한 가지 또 관심 있는 종목 하나 살펴봤어요. 그 종목 잘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수상해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관련되어 있는 이 오전 브리프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요. 해외 증시 사항과 국내 증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항상 언급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출근하시면서 편안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점부담에 의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연준의 긴축 기대감. 야, 긴축할 거야.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나 과도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에요. 자, 계속해서 최근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던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중요하죠. 우리 국채금리하고 환율 잘 체크해가면서 매매하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플레를 낮추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적인 어떠한 발언이다. 시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언을 오히려 비둘기적 성향으로 해석을 하면서 다시 이 발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다시금 이 발언을 해석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만약에라도 여기에서 자칫 매파적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전환이 된다고 하면 조금 조정의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 달간의 랠리 이후에 승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사항이에요. 코스닥 거래대금의 30% 가까이가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한쪽으로 계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지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현재 박스권 지수의 흐름으로 외부의 유입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고객 예탁금하고, 그리고 미수, 신용 물량하고 이 부분들 체크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즉, 명확한 호재가 없는 상태예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식 진앙은 뭐로 움직인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가장 큰 호재는 무엇이다? 정부 정책이다.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수치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대장주가 좀 나타나줘야 하는 그러한 시기이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이슈가 사실상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로봇, 그리고 정치 테마주 관련주도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제요, 여러분. 지수, 코스닥하고 지수하고 같이, 코스피하고 지수 차트 보면서 공부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제가 분명히 체크해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제는 좀 바라볼 시기가 됐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 체크하면서 비중 관리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출산 관련 정말 이거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이가 갖고 싶고 아이가 안 생겨서 그렇게 매일같이 그냥 약도 먹고 그러는데 어떤 또 그냥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 학대하고, 그렇죠? 내다 버리고 참 못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참 국가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는 또 주식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투자를 또 해야 되니까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남성들이 순위를 뽑은 거예요. 주거 지원을 해줘라. 그러면 나는 아이를 낳아서 많이 키우겠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지원이 1위로 이렇게 나타난 흐름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입니다. 첫 번째, 캐리소프트와 제로투세븐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수상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캐리소프트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를 크게 한번 이렇게 쌓아보셨을 때 어때요? 어떻습니까? 어, 눈에 확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죠.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고점에서, 고점 체크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점 체크 한번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차트에서의 저점. 지금 이제 저점은 여기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공략하는 이전에 거래량이 터진 위치들을 반드시 체크하시라 그랬죠. 야, 니네들 고점에서 또는 이러한 고점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 뭐 체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유통주식수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방송 계속 보시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공식처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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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보고 계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으니까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대를 해왔습니다. 자,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들로 해서 굉장히 흔들어 됐겠어요. 엄청나게 흔들었죠. 그리고 나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여기에서 설거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거래량은 뭐냐고요. 이 거래량은 뭘까요? 아니, 여러분, 여기에서 해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니네들 막 흔들면서 여기서 다 해 먹었구나. 근데 여기에서 들어온 물량은 뭐예요? 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눌러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구요? 세력. 이 세력들도 뭐가 있다? 평, 단위 있다. 이 평단을 무너뜨리면서 하락을 시켰던 종목이에요. 슈퍼맨 어디 있습니까? 슈퍼맨 어디에서 등장했어요? 맞아요. 여기에서 슈퍼맨이 등장을 했죠. 하락하던, 하락하던, 하락하던 추세를, 얘가 지금 더 이상 하락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말아 올려주고 있으면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진 종목. 캐리 소프트입니다. 오늘 오전 차트를 제가 봤어요. 어머나, 겁을요. 겁을 무지하게 주고 있어요. 모든 종목에는요, 여러분. 단타쟁이들이 따라 붙어요. 단타를 치는 투자자들이 막 따라 붙습니다. 단타 들어가서 5%, 7% 욕심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캔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캐리 소프트도 어제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오늘 어제의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성 미생물 차트도 한번 보세요. 어제 조금 흔들고 나서 오늘 시가가 거의 한 5% 가까이. 단타쟁이들 다 내보내는 겁니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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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5% 챙겨줄게, 나가. 내가 4% 챙겨줄게, 나가. 대신에 너 들고 있는 물량 나한테 던져.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얘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캐리 소프트를 공략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5일 선 이상에서 지금 현재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막 3% 수익 나고 5% 수익 나고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 팔겠죠. 그렇죠? 한 달 동안 산 사람들이 4% 수익 나고 6% 수익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단기적인 매매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팔겠죠. 그 물량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봉을 한번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확인을 하고 이때에서부터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관리하고 있죠.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다. 아니, 너희들 계속 하락하지 왜? 야, 하락하던 거 그냥 계속 하락해. 어디 얼마만큼 빠지는지 한번 보자 하지. 왜? 여기에서 추세를 왜 돌려놓았을까요? 여러분, 이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오나요? 그게 아니죠? 야, 자,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바로 뿅 하고 태어나오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아이들의 인구 수가 증가를 하는 데까지는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눈에 띄는 거예요? 수치적인 것은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 가운데 캐리소프트가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뽑혔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제로투세븐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고점과 저점, 유통수와 거래량 다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요. 아, 얘가 얼마까지 갖다 내고 너희들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 얘 유통주식 수가 얼마네? 어, 800만 주가 좀 넘네?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너희들 여기에서 아이고,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할게. 해 먹었다라고 할게.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온 이 거래량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에서 해 먹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향으로 틀어놓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추세를 깔끔하게 하락세로, 하락추세로 다시금 바꿔놨었죠? 자, 하락추세에서 우리 초심자분들, 제가 낮에 하는 개인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락추세에서는 매매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저점 라인을 딱 지켜가면서 다시금 우상향으로 틀어놨어요. 21선이 완만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요. 21선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종목도 지금 밑에서 21선, 넷째형이죠? 넷째형이 5일선, 막내의 도와주로 막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는 뭘 공부했어요? 이 격을 공부했죠. 이 격을 여기다 대입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할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오늘 오전에 차트예요. 어머, 어머, 어머. 이야, 꼬리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달아주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꼬리들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해서 5일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 이 구간 내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밑에서 넷째형이 쫓아 올라오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봉이에요. 주봉선에서 여러분,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 패턴이 나왔는데 조정을 주는 거죠. 조정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난 저점을 깨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저점이 깨진다고 하면 하락 추세도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지난 저점을 깨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잡혀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제로투세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요.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생방송하는 50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했죠. 거기에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종목을 하나 또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 종목 아마 오늘 대응을 시작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이슈만 따라가고 뉴스만 따라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미리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자리에다가, 어디에다가 자리 깔고 앉아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머니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지금보다 나은 결과감 만드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70세, 80세 먹은 우리 어르신들 또는 이제 막 사회생활하시는 우리 초년생들 조금만 공부하시잖아요.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20분에서 30분 영상 딱 보면서 공부하고 나서 공부했던 것을 딱 매매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오후장에 또 새롭게 한 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주 오늘의 핫테마로 살펴봤습니다. 뭐 캐리소프트도 그렇고요. 하락추세 돌려 세운 모습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러한 알짜배기 종목들 더 많이 공유 받으실 수 있는 단톡방이 바로 차트매니저 이정혁과 함께하는 노란톡방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QR코드는 화면 아래쪽에 내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코드 7788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다만 4층에 주행을 하세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야 정식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되고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섣불리 카톡 창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지 않으시고 저희 방송 통해서 꼭 입장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참여코드는 7788 문자로 받으셨을 때도 비밀번호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7788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출산 관련 주 확인해 받고 계속해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매울매매의 기법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 아들이 없어서 우리에게 기회가 돌아온 매울매매의 기법입니다. 차트매니저의 한을 담아서 모든 노하우를 다 방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제 어떤 이야기 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 아들이 없는 거를 가져다가 여러분 다행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잠시 후에 매울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강의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했는데 이렇게 무료 강의를 좀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배워가시는 게 있어요. 아우 나 주식 5년 했어. 아우 나는 다 필요 없고 종목이나 하나 줘봐. 아니요. 공부하셔서 반드시 배워가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원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그냥 한 번 내보내기 할 때 우르르 다 내보내기 다 해버려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만큼 참여를 안 하시거나 공부할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요. 굳이 우리 방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모시고 한 분이 되었던 1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그분들만 모시고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 11월 13일에 차트 매니저방 개설됐습니다. 맞죠? 11월 달에 매매 수익률 올려드리고 있죠?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하셨던 종목들이에요. 11월 달에 우리 누적 수익률 몇 프로인지 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확인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 인증으로 영상 만들어갖고 다 올려드리고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는 무료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또 빨간색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모자 쓰고 한 가지 종목을 딱 캐치를 한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미리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밤 9시던 10시던 그죠? 준비되는 대로 우리는 항상 공부하잖아요. 들어오셔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개월만 공부해보시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방송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본인이에요. 여기 본인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자예요. A라고 하는 지인 B라고 하는 지인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가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현재 주가가 만 원이야. 그런데 이거 5만 원 보낸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있잖아. 빚내서라도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하는 마음에 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안 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 종목이 얼마나 있어요. 세력들은요. 그렇게 종목을 안 줘요. 여러분. 세력들이요. 여러분 6개월에서 36개월 최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요. 여러분 주가 조작 이거 큰일 나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걸리잖아요. 응 이거 이거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온 종목을 갑자기 알지도 못하고 밥도 한 끼 같이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 준다고요?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착해 빠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월만 공부하면요. 이들이 만들어가는 흔적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 내시는 겁니다. 갤럭시와 SM. 우리 뭐 세력하고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거 들어가서 수익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텔레필드 몇 원상 갔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선정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3개월만 눈 딱 감고 공부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분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희 사촌이 형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엊그저께. 야 너 엄마. 너 엄마 잘해 인마. 너 방송 다 보고 있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요. 여기에 이게 나와요. 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누군가가 사칭해가지고 상담하고 나서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이데일리 방송에서 이렇게 안내가 나가는 그 우리 노란톡방 외에는 다른 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매하거나 소통하는 곳이 없어요.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사칭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들 왜 그 종목을 왜 골랐는지에 대해서 오늘 방송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뭐예요? 그렇죠.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는 거래량을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종목에는 총 주식수가 있어요. 총 주식수. 그런데 거기에서 대주주들 물량 빼고 나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통주식수라고 합니다. 이게요. 표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준을 뭐로 잡으시는 거예요? 유통주식수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통주식수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얼마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수상한 종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키움증권 기준 영화나 영화나 창을 딱 여시면 총 주식수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딱딱 누르시면 얘가 유통수로 바뀌어요. 야 너는 유통수가 이만큼이야? 아 너는 유통수가 이만큼이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너의 기준을 뭐로 잡겠어?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유통주식수 확인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번 그거 키우면 제가 키고 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처럼 여기 위에다가 유통수가 표시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딱 누르시면 이렇게 타이틀바 편집이 나옵니다. 이 타이틀바 편집을 여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유통주식수라고 나와요. 얘를 클릭을 하고 화살표 누르면 얘가 어디로 온다? 여기로 뿅 들어오죠? 적용 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유통수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유통수가 얼마인지 딱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거래량 동반된 거 얼마인지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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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요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요.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혼자 하실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의 색깔을 저는 좀 바꿔놔요. 최근에 단타를 우리가 오후장에, 오전장에는 단타 안 들어갑니다. 오후에. 과열 구간, 오후 과열장 딱 진입했을 때 이제 그때서부터 단타를 좀 치고는 있는데 자, 단타 칠 때도 저는 그래요. 요 거래량의 색깔을요, 바꿔놔요. 무슨 색과 똑같이? 캔들의 색깔과 똑같이 바꿔놔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전일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많으면 빨간색, 적으면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저처럼 요걸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거래량 막대에다가 더블클릭, 따닥 두 번 누르시면 요렇게 지표 설정 창이 열려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거 만지실 필요 전혀 없고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이제는 캔들과 같은 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요게 뭔 차이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오늘 거래량이 빨간색이야? 아, 오늘 사는 사람들 많았구나. 캔들하고 똑같은 색이니까. 그죠? 아, 오늘 파란색이네? 어머, 캔들도 운봉 캔들이네? 어, 뭐야? 야, 오늘 파는 사람이 많았어? 누가 팔았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와 내 거랑 왜 차트가 틀려요? 색깔이 왜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요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기준을 통해가지고 종목을 딱 뽑았어요. 그럼 이제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매수할 것이냐? 분할 매수. 우리 항상 지뢰 설치하잖아요. 오늘도요, 여러분. 자, 오늘 오전에 장시작전에 공략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맞죠? 제가 여러분들 공부되시라고 일부러 세 종류의 매수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렸어요.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체결되셨을걸요? 지금 빨간색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비중관리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략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럼 예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부분에서 매수했다고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안 하셨어요. 어디에서 매수했어요? 얘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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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나봐, 가나봐. 차트 매니저가 이거 지금 현재 관심 있다고 이거 보라 그랬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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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봐, 가나봐. 여기 막 따라 들어가셨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공략 금액이 딱 정해지면 밑으로 따다다다다다다. 위로 3호가까지 따다다 이렇게. 그렇죠? 지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문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따다다다다다다 걸어놓은 거예요. 체결이 딱 되면요. 여러분, 밑으로 가면서 체결되고 올라오면요. 나는 바로 수익권이에요. 매수가 되면서부터 수익권인 사람과 매수가 되면서부터 손실권인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벌써 틀려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설정을 그렇죠. 미리미리 자동매도를 걸어놓으시기를 항상 당부드리죠. 이렇게 해서 지뢰를 설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꼭 기억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래량도 보고 추세도 보고 이평선도 보고 매직기간도 봐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죠.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맨날 보고만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직장 동료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인. 아니요,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라면 물은요. 끓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냅두셔야 돼요. 신경 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오늘 아이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키우실 때에도 매일같이 키가 얼마 컸어, 키가 얼마 컸어 그러면 아이가 큰 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딱 봤더니 이만큼씩 커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 매도를 반드시 걸어놓으셔야 되는데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창을 여시게 되면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어제도요. 방송 끝나고 딱 들어가자마자 누가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자, 뭐예요? 잔고를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막 나와요. 잔고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탑 로스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익 시절을 딱 체크하세요. 잔고 먼저 선택하시고 이익 시절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틱, 원, 퍼센티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5%, 7%, 10%에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100%의 물량 가운데 몇 프로를 매도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매도 물량을 딱 설정을 해주시면요. 며칠 동안? 90일. 90일 동안 내가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계속 째려보고 있지 않아도 주가가 내가 설정해놓은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다가 못 파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익 챙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동 매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우리 지금 노란톡방에서 계속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 있죠? 수익 내고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내고 맞죠? 그러한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핫레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수익 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윗골이 달리는 종목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 MTS, 휴대폰에서도 가능해요. 휴대폰에서도 주문 탭을 딱 클릭을 하시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딱 떠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거 삼성전자 뭐 뭐 뭐 하고 딱 떠요. 딱 클릭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5%, 7%, 10% 똑같이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를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셔도 괜찮고요. 회의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식사하면서, 그렇죠? 우리 그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동료의 눈을 보고 이야기 나누세요. 휴대폰만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라도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매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탈모 때문에 머리를 밀었는데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히 좀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제발 머리털만 좀 나라. 머리털만 좀 나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놔도 돼요. 제가 이 머리를 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저는요.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년에 신형 바이크 꼭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매매해가지고 목표 달성하자고요. 여러분들도 작은 목표를 좀 세워놓으세요. 해서 내가 이번에 이번 달에 수익금으로 우리 와이프 명품백 하나 사주겠어. 디올백 내가 사줄게. 얼마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번에 2024년 새해가 되면 또 이쁜 옷, 멋있는 옷 좀 사줘야 되겠어. 우리 자동차? 그래. 내가 고급류 빵빵하게 넣어줄게. 여러분 이러한 재미로 하시는 거지. 300만 원 가지고 집 살라고 하고 500만 원 가지고 벤츠 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욕심의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수익을 못 챙겨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셔서 목표 설정 딱 해놓으시고요. 함께 매매하면서 공부도 하고 재미있게 수익금 가져다가 이렇게 인심도 좀 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이 노란톡방이에요.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것들 같이 매매하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참여하실 분들만 오세요. 저는 인원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대화명 이상하게 하신 분들 다 내보내게 할 거니까 신경 써갖고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인증 사진 올려주시면서 지금 같이 방송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올려주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스터디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QR코드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고요. QR코드는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판 얼른 가지고 오셔서 이 QR코드 나가고 있는 쪽에 카메라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링크를 손가락으로 탭하셔서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 7788이라는 참여 코드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 번 틀리면 24시간 동안 입장이 제한되니까요. 한 번에 정확하게 7788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이용하셔도 같은 톡방으로 초대가 됩니다. 샵 3772번 이용하시고요. 내용은 이정혁이라고 우리 차트매니저 이름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번호는 샵 3772 그리고 보내실 내용은 이정혁 이 세 글자만 보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오는 들어오는 메시지에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되 이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참여 코드 7788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차트매니저의 수익률 포트폴리오에서 또 오늘 경신이 된 종목이 있습니다. 앞서 강의 중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텔레필드가 오늘까지 4연상 점상을 지금 4일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시한 지 조금 되긴 했지만 2,300원대 매수가였고 오늘 6,870원까지 오르면서 수익률 경신이 계속 거의 매일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좀 짚어드리면서 그러면 계속해서 아들에게 알려주려고 아껴놨지만 결국에는 풀게 되었다는 네올매매 기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어가 주시죠. 여러분 손실은 작게 하고 수익은 길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 패턴이겠죠. 수익이 낮다고 해서 다 매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계좌에는요. 손실난 종목들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매도를 배우는 거고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충분히 수익권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한번 눌린 이후에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눈만 뜨면 지금 점상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수상한 종목들을 찾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는데 네올매매예요.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네올매매이고요. 하단의 침수구간 즉 조정의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의 화살표가 보이게 되면 뭐 한다고요? 홀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공부한 대로 5%, 7%, 10%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무리해서 따라 올라가지 마시고요. 이미 70%, 100%가 상승을 했는데 이 자리에 따라 들어가서 몇 프로 수익 내겠다라고 이 자리에 따라 들어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눌려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노란톡방 지금 오늘도 수익 냈어요. 그렇죠? 오늘도 수익을 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올매매로 잡은 거예요. 고점과 저점 확인하고요. 이 평선을 딱 확인을 했더니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얘네들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 EM을 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건데 이때 내가 매수 못했어요? 그 뒤에 자리 다시 나온다고 그랬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하락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괜찮아요, 여러분. 화살표 뜨면서 바로 상승을 해서 이거 다 수익 냈죠. 거기다가 오늘 더 상승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다 날 그래서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자, 분할로 대응하세요. 매도하세요. 수익 챙기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 뭐였습니까? 동일철강이었어요. 동일철강 우리 함께 매매해서 수익 낸 종목이죠.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이평선 확인하고, 매직기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만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의 물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갔었죠. 근데 내가 저기에서 매수를 못했어요?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 뒤에도 이러한 자리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리들이. 그죠? 그리고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해요, 안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해요, 안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철강을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세 번째, 해성DS. 이 종목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도 갖고 와가지고 그날 바로 우리 또 대응해가지고 수익을 내셨죠. 이 해성DS는 또 왜 들어갔느냐? 마찬가지예요. 고점과 저점을 확인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평선, 우리 공부하고 있죠?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까지 확인하고, 그죠? 각각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어떠한 심리인지, 그리고 매직기간,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공부하죠? 그죠? 자, 해가지고 저점 확인한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뭐예요? 병곡이 생기면서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건데, 한 번 자리가 나온 종목은 또 자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는 다른, 홀딩을 한 의미에서 이때 들어갔죠, 여러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수익 중인 종목이긴 한데, 계속 내올 자리는, 나왔던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대구백화점. 그쵸? 우리 대구백화점. 우리 노란톡방에서, 그죠? 지집해가지고 수익을 낸 종목이죠? 막 올라간다고 우리가 따라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느긋하게 밑에다가 딱 대기 걸고 기다리고 있었죠? 대구백화점. 보세요.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했어요. 자, 두 군데.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를 찾는데, 이 자리에 한 번 나왔었네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인데요. 여러분, 이거 캔들 작아 보이시죠? 이 날 갔다가 한 번 보세요. 몇 프로인가. 두 개의 캔들 더해서 2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쭉 따라갔는데, 동시에 물이 찬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했던 거예요. 네올매매로 시작된 종목의 기준을 다르게 잡아서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겁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만 하시잖아요. 응용할 수 있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필살기라고 하죠, 여러분. 필살기. 필살기. 필살기는 여러분, 10개가 필요해요? 필살기 10개가 필요합니까? 필살기 5개 필요해요? 아니요. 필살기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실 줄 아시잖아요.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서 함께 매매도 좀 하시고요.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브리핑 제가 계속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잠 끝나고 나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보름 조금 넘었는데 벌써 한 700여 명이 넘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학습 콘텐츠 노란톡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머니 키워드림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법, QR코드, 문자 메시지 두 가지 있습니다. QR코드는 스마트폰 잘 이용할 줄 아신다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보시고요.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올 때 참여 코드 7788 적고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이 방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고 장중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 종목에 관한 토론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입장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만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키워드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귀찮으시면 문자 보내실 때 내용에 그냥 이정혁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다 보내드리니까요. 보내시는 곳은 샵 3772번, 내용은 이정혁 빠뜨리지 말고 적어주시고요. 입장할 때 참여코드 7788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 50분에 방송이 끝나면 이 단톡방 함께 닫히게 되니까요. 지금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시고요. 사칭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핫 테마 주들에 이어서 우리 공략주 한번 소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춧살 관련 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귀 쫑긋 여시고요. 다시 한번 전문가는 불러볼게요. 이정혁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오늘 저출산 관련주들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분명하게 정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지역구마다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것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종목 바로 그렇죠. 아가방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가방 컴퍼니 이 수급상황 한번 보세요. 엄청 수상하죠? 참고만 할 뿐이에요. 참고만 하시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면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첫 번째 종목 아가방 컴퍼니 아니 차트를 길게 해서 좀 봤더니 어머 고점까지 갔던 애가 2,500원까지 찍어주고 2,500원에서부터는 그래도 나름 저점 관리를 하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 거래량 여기서 왜 들어왔을까요? 왜 들어왔을까요? 상단에서 터졌다라고 하게 되면 아 너네들 해먹고 나갔구나. 에이 나쁜 놈들. 이러고 말 텐데 하단에서 들어와요. 수상하죠? 어머나 그러면 이거 혹시 도망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가져다 딱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작년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서 매출에 또는 영업이익에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재무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네? 우와 좋았어.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들 여기에서 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지? 수상한데? 해서 확대를. 이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추세에 지지받는 곳에서만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하게 수익을 내고 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추세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받으면서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이번에도 올라가겠지라고 예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나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캔들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올라가지 않은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수립해놓고 기준을 딱딱딱 잡아 놓고 나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래에서 막내. 그렇죠? 다섯째 막내하고 넷째 형아가 열심히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거죠. 따라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오전에 관련되어 있는 주가를 흐름을 볼 수가 있었고요. 주봉상에서 보세요. 여러분. 너무 멋지게 상승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그래, 그래, 그래. 조종까지 한번 줬었구나. 물량까지 한번 받아 냈구나.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주봉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가방컴퍼니 보시게 되면 저출산 관련 주죠. 그리고 계속되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수상하죠. 그리고 지속적인 주봉상의 상승은요. 절대로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수상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해서 오늘 아가방컴퍼니 첫 번째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꿈비입니다. 꿈비. 꿈비는 우리가 이미 공략을 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추격 종목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을 했다. 아우,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정말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정책. 정부 정책. 시장에서는 최고로 치는 거죠. 그래서 꿈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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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너희들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단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저점 라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미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맞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수익 냈어요. 3%, 5% 수익 낸 게 아니죠. 그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금 가지고 왔느냐. 우리 공부했죠? 뭐예요? 갭이에요. 갭이 상단에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저점을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지금 61선, 그죠? 그 아래에 있는 21선, 5일선 계속 밑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추세가 잡히려고 하면요.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수상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서 봤더니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을 함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이 구간 내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꿈비는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에서도 계속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꿈비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의며 8월 이후에 저점관리,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놨고요. 상단에 갭이 있고 최근에 의미심장한 거래량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매매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시기 바라고요. 오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 저출산 관련주였습니다. 출산율 때문에 이제는 관련 정책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선거철을 앞두고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볼게요. 이정혁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